전혀 삭! 저 원숭이를 대신해 스스로 마법에 걸리다니! 너 때문에 저렇게까지!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리던 어리석은 녀석이 그런 짓을 해봤자 자신만도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그건 설마! 무슨 일이십니까 대마왕님! 힘이! 힘이 부족하다! 내 힘이 무엇인가에 마개를 받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누구냐? 대체 누구인 거냐? 나의 부활을 받으려! 대마왕님! 대마왕님! 진정하십시오! 은세마왕! 이 녀석에게 내린 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실패하다니! 기다려주십시오 대마왕님! 부활이 실패한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철! 변명은 필요 없다! 제가 반드시 이유를 밝혀서... 네이놈! 내 명령을 듣지 않을 셈이냐! 그렇다면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죽도록 쓴맛을 보아라! 쓰리톡!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쓴맛과 함께 괴로움을 더해라! 앞을 타! 대마왕님의 술 구호와... 앞을 통해 고통마법! 혼세마왕! 혼세마왕! 폭신마왕! 예! 이 녀석은! 저...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전 그저... 혼세의 작전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모든 책임은... 혼세마왕한테 있습니다... 니가 혼쇠 마왕을 대신해 나의 완전한 부활을 실현하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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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왕이 너에게 나의 힘을 나눠주겠다 나눠줘라 조이크 최고야 흑심뿐 마왕 아직 대마왕님의 힘은 완전하지 않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혼쇠 마왕님 이제야 나타났군 켄터킹 토생원하고 같이 있다더니 어쭈된 거냐 그, 그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전자패는? 전자패는 어디에 있느냐? 전자패는? 토생원 녀석이 허튼 수작을 뿌리는 바람에 그만 뭐라고? 실패했단 말이냐? 그, 그게 제 탓이 아니오라 변명은 필요 없다 대마왕님의 완전 부활을 전시킨 죄 그, 그 무엇보다 크다 죄값을 치르거라 경벌 원쇠 마왕님의 완전 부활을 전시킨 죄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무에 실패한 1020만은 더 이상 1020만가 아니다 아, 안돼! 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림없다 아파라 앞을 너무 아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상 이 녀석이 그라미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어 무슨 소리?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혼세마왕!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간다 혼세마왕님! 혼세마왕! 혼세마왕님이 직접 나서셨어! 우린 이제 무사히 돌아가긴 다 틀린거야 괜찮아 오공? 물론이지! 호킹의 주먹꽃 마법도 버텼는데 이정도는 거뜬하지 간다! 원숭이 녀석이 자신과 만나는 대단하구나 그럼 얼마나 버텨내는지 볼까? 내리쳐라! 번개! 보컴! 암! 아? 아! 꺅! 으악! 우공! 위를 봐! 으악! 우이? 으아악! 으악! 으악! 마법 천자패는 내가 가져간다 흐으으... 흐으으... 눈문만대로 너한테 절대 못 줘 아직 혼이 덜 났군 위험해! 이쪽으로 이동! 옴길 이! 순순히 천자패를 내놓으시지 조심해 오공 혼세 마왕에게 천자패를 빼앗기면 큰일 난다고 제법이군 꼬마 아가씨 감히 천계의 공주한테 꼬마라고 했겠다?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상대를 쏘아라! 탕탕 단알 칸! 작다고 약보면 큰코다칠걸? 열씨! 건방증! 이래도 꼬마 아가씨란 소리가 나와? 계속 쏘아라! 여덟 연! 솔 칼! 연 칼! 라콘스의 마왕! 결쌉! 타산을 막는다! 악을 박! 타달 칸! 방! 탄! 방! 방탄 마법이라니! 왜! 탄할로 방탄을 뚫을 수가 없어! 이제 그만 마무리를 지어주지! 잘가라 귀찮은 꼬맹이들! 아아아아아아악! 거절히 해치워라! 번개, 전! 그를 이육! 절, 이육! 엄청난 전류가 모여들고 있어! 하하하하, 마지막이다! 아아아아악! 뭐지, 이건! 이 격들은 대체... 전혀서는 누구지? 군세마왕!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어서, 천자패를 빼앗아라! 죄송합니다. 대마왕님의 부활을 위해 반드시 마법 천자패를 가져가겠습니다! 헌세마왕! 니 뜻대로 하게 두지 않는다! 이야아아아아악! 이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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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악! 날려버려라! 끌어당겨라! 당길! 에잇! 하하하하하하! 천자패는 내가 가져가마! 선호공! 니 녀석을 처리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원숭이! 안 돼! 개선아! 혼세마왕! 얍! 잘했어! 아니, 천자패가! 어? 누구냐? 아니, 너는? 여긴 어쩐일이지 혼세마왕! 그이이이이이이! 호... 호킹님이다! 호킹! 혼세마왕을 도우러 온거냐? 흠. 또 네 녀석이로구나! 호킹! 마침 잘 와주었구나! 그것을 이리다오! 대마왕 폐하께서 천자패를 원하신다! 헥! 대마왕 폐하께서? 그래 깜빡했군! 혼세마왕님에 호킹님까지! 이젠 틀렸어! 아까는 멋있는 척 사라지다니 결국 악당이었어 그 찬자팬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잘 간수했어야지!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마법 장벽 너머로 가라! 오 귀님이 우릴 도와주셨어! 무슨 짓이냐! 이 배신자 호랑이 녀석! 당장 해명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엉벌에 처할 것이다! 다시 가져오지 못할까! 흠! 반역죄! 흠! 잊으셨나보네! 이미 오래전부터 반역죄였던 몸! 새삼스레 무슨 소리야! 응! 왜 같은 평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게! 천자패도 순순히 돌려주고 대망패하게 반역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용서 따윈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게 나온다면 더 지칠 것 없지! 오케이! 이 자리에서 널 심판하겠다! 흠! 흠! 혼색하왕님! 정말 화나셨나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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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보니 한바탕 난리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어! 오공! 이틀에 어서 마법장벽 너머로 피하자고! 뭐? 지금 도망가자는 거야? 흠! 볼만한 대결일 것 같은데... 여긴 위험하다고! 토상은 어서 가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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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장자패를 돌려줘서 고맙긴 하지만 난... 난 안가! 권샘왕은... 이 선호공이 직접 상대해 주겠어! 흠! 당해았지 마라! 어질! 호흡! 어서 피해! 이곳에 남아있으면 무사하지 못한다! 흠! 뭐... 치... 나도 싸울 거야! 으악! 이 바보야! 넌 더 싸움에 낄 실력이 못돼! 괜히 나서지 말고 피해! 토상은! 빨리 한자 마법을 써서 여길 나가자고! 으... 네? 아... 네... 드마아! 바라저라! 사이... 으악! 으악! 흠! 뭐야... 뭐... 호킹이... 당한 거야? 천자패를 가지고 감히 어딜 가라는 거니? 아! 흠! 천ayer 마왕! 응? 이제부터가 진짜 수후다! 안쳐라 주먹! 주먹! 이관! 울산! 순간이동이가? 대바다 쳐라! 손바닥 장! 사람! 장! 장! 대신자! 너에겐 차비란 없다! 아, 십이신 마호킹! 이 정도로 물러서진 않는다! 나타나라! 그림자야! 어?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널 상대해줄 것이다! 싸워라! 싸워라! 후! 니너! 어디서 요상한 수술을 부리는 거냐? 그 그림자는 나와 똑같은 힘을 가졌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걸?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헝 허킹 호킹! 내가 이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더려! 이 혼색왕이! 몇! 뒷나라 뒷! 반! 이 정도 잔재주로 날 이길 생각이면 노산이다, 덕킹! 역시... 그렇다면... 세찬! 중업판! 당철의 힘이여 솟아라, 철판! 막아내라, 징힐심로! 박수! 미! 쑤! 미! 으야아악! 흠... 흠... 흐헤헤헤... 두 번은 막기 힘들 거다, 혼세마왕! 으야아악! 그렇다면... 부딪치! 중! 부딪치! 골! 중! 골! 으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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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휴... 이뤄 버누라! 시! 정! 휴명! 정! 영! 으 으으! 으익 쥬야암으ㅏ어어아아아!" 이해할 수 없군! 대체 너 같은 용사가 어째서 대마왕 폐를 따르지 않는 거지? 말해주면... 너 같은 꼭두각씨가 알아듣겠느냐? 대마왕의 졸개 따위 되지 않는다! 반역자 혹행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재워라! 배울 중! 번역선! 중! 넌! 성라한 마다! 괜찮은? 이봐 고맹이들! 이제 도움은 없다 알아서 피해라! 테마왕패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쓰러뜨리겠다! 굴하지 않는다! 절산! 저 상대로 둘이 붙으면 난리 나겠어! 서둘러와 도생원! 네! 그만 시켜라! 사이원! 마법 장벽이 열렸어! 도생원! 잘했어! 다... 다행이에요! 어? 수노공은? 저 바보가... 여긴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모두 먼지로 만들어주지! 으아아아아아악! 이틀 통! 이틀이 다! 경부 사라져라! 통! 으아아악! 정말 엄청난 걸 마법의 장벽을 울리게 할 정도니 말이야! 대... 대단해! 저 두 사람... 정말 아슬아슬했어! 저 안에 있었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으아... 야! 손오공!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으아... 정말 엄청난 대결이었어... 으휴... 내 말은 들리지도 않네... 뭐하는 거야! 어서 가서 기장도사님을 풀어드려야 할 거 아냐! 어? 뭐... 뭐라고? 못 말려 정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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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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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구나! 대신전 처단했지만 천자파는 이번에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건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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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시옵니까? 혼세마왕이? 악몽이라도 꾸신게입니까? 흠... 아무것도 아니다... 서생원... 그보다 손오공 녀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느냐? 그렇잖아도! 말씀 드리려던 참입니다! 선오공이 킹드래곤을 만나러 가고 있다 하옵니다! 나씨 그 원숭이 녀석이 킹드래곤을! 네! 그렇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허나 킹드래곤은 시비심마 최고의 현장! 그의 시험을 한낱 원숭이가 통과할 리 만무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호공은 지식의 셈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천장패 또한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천자탈을 모두 모았어. 이제 산장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천자패요. 당겨져라. 그러당길. 천자패은 모두 모인다. 수고들 했다. 천자탄이 모두 모인 천자표는 이 혼쇠왕이 가져가겠다. 겨우 천자표를 되찾았는데 또 빼앗기다니. 너 이녀석. 어서 천자표를 돌려줘. 보건! 귀찮은 원숭이녀석. 혼돈! 말세! 악말꽃으로 돌아간다. 예, 혼쇠왕앙가자. 거기서! 끈질긴 녀석. 각종반! 하아앗! 내리차! 경계! 전! 나와라! 강철의 주먹! 주먹! 본체방왕님! 내가 말했었지? 언젠간 너보다 더 강해질거라고! 실력이 제법 늘었구나! 멋진 주먹이었지만 덕분에 분명히 알았다! 니녀석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끝내지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곳이 너의 무덤이다, 소노공 가고해라! 자, 보셔야! esses 없음이 아니라 목만들다! 저의 무덤을 너무 참고돼요! 감사합니다! 음, 그곳에서 너무 참고돼요! isch falei 으으악 으으악 которая 가셨으면 ¡ wearress place! 으으윽 으으으윽 으으 으으으윽 여기까지다, 선호검! 그만! 이제 그만! 그만해! 어차피 전자패를 손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삼장! 전자패가 없으면 삼장의 마귀마 마법은 영원히! 대마왕의 부하든 뭐든 다 될 테니까 이제 그만해! 오공도, 친구들도, 언제까지 나 때문에, 천자패 때문에 이런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거야! 이젠 싫어! 가져가 버리라고! 오공, 정신 차려! 대답 좀 해봐! 너무 심하게 당했다, 어떡해!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혼세마왕! 뭐 때문에 대마왕이 수족이 된 거지? 3,000년 전 세상을 환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악마를 위해 말이야! 흥! 천계의 인간인 네가 알 리 없지!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짓을 안 누가 만든 거지? 먼 옛날에는 천계와 인간계, 중간계의 경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살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 천계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멋대로 나누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지! 그들은 우리 마족을 중간계에 영원히 가둬버렸다! 우리에게도 너희와 같은 세상에서 대우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단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말하는 질서를 위해 삼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큰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지! 그 여자아이도 곧 마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거다! 니들 뜻대로 될 거 같아! 공주님! 공주님은 얌전히 계시지요? 더 이상의 방해는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샤오! 어서 가서 천재표를 빼앗아! 녀석들은 내가 맡겠어! 옥동자! 뭐야, 이 녀석! 까불지 말고 비켜라, 꼬맹아! 어서 가라니까! 동자, 그럼 부탁한다! 좋았어! 헛! 헛! 이 옥동자님의 슈퍼 울트라 무해를 보여주마! 혼세마왕! 천재표를 내놓지 않겠다면 내 목숨을 받쳐서라도 빼앗겠어! 흥! 어디 막아보시지! 천계의 공주! 너의 힘으론 어림없다는 걸 잘 알 텐데! 날 우습게 보지마! 난 천계의 공주 샤오! 나의 의지를 보여주마!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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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터져라! 아, 안 돼! 위험해, 샤워! 내 쳐라! 내 친척! 힘! 욕! 척! 욕! 너, 어서 돌아가야 돼! 혼돈! 말쇄! 네! 악마의 꽃으로 돌아간다! 서둘러라! 알겠습니다! 아, 샤워! 천계! 이 기억은 대체... 혼사의 마왕! 전자패는 가져왔느냐? 네, 대마왕님!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혼사의 마왕이여! 전자패의 봉인된 힘을 깨워라! 드디어 삼천년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구나! 대, 대마왕님! 이것으로 이전의 힘을 다시 되찾게 되십니다! 그렇사! 그 강대하고 끝없는 힘으로! 부디 과거의 약속을 잊지 마시옵고! 천계, 인간계, 중간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하하하! 내가 그걸 잊을 리가 있느냐? 내 힘만 되찾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 혼사의 마왕이여! 아,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하하하하! 그래! 바로 이거야! 삼천년정 나의 힘! 하하하하! 그래! 바로 이거야! 삼천년정 나의 힘! 생명에 키우기여 나를 살려라! 다시 부! 살! 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 활! 하하하하! 이제부터!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솟아올라라! 어둠의 힘이야! 내리 고쳐라! 마의 기운이야! 저, 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 대마왕님은... 하하하하! 우와, 이것이 대마왕님의 힘인가? 저, 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 대마왕님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저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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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완전히 부활하였군! 하하하하! 대마왕패아! 경하드리옵니다! 응, 운세 마오! 수고했다! 아주 잘했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부족하단 말이지!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육체는 3천년 전 그대로이다! 그나, 나는 더욱 강한 힘을 원한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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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 젊음을 되찾을 것이다 강력한 힘과 젊음을 빼앗아라 빼앗을 탈 취해라 취할 취 모든 힘을 빼앗아 취하라 탈취 이건 대체 전개와 인간계의 힘을 빌려오시는 것 같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다 세상 모든 생명의 힘을 모조리 빼앗고 있다 무차피하게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우와 이 강한 젊음의 힘 모두 먹어 치워주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대, 대망패하 대학께서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셨사옵니다 이대로 계속 힘을 빼앗는다면 세상 만물이 모두 소멸할 것이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저희의 목표인 세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지옵니다 목표? 에이노! 버튼소리 집어치워라 혼세마왕 이 몸이 강해지는 것 외에 중요한 일 따윈 없다 대학께서는 이미 강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그럼 아니란 생각이 삼천년 전 봉인을 당하는 비극을 낳았다 그러니 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 우주를 통째로 집어삼겠다 그 힘을 손에 넣고 말 것이다 그,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그딴 얘기 꺼내지 마라 혼세 더 이상 질서니 평등 그딴 소리 늘어놓지 마라 혼세마왕 대마왕 대마왕 폐하 그만두라 했을텐데 안됩니다 동시 동생 감히 날 거역하겠다는 거냐 저는 대마왕 폐하를 믿어서 싸웁니다 하운데 닥쳐라 감히 나를 가로막으려 들다니 역시 출생은 속이지 못하는 모양이로 출생? 하하하하 니 기억은 지워졌지만 니 녀석은 중간계 마족이 아닌 천계의 인간이었지 아니 천계의 황족이라 해야 맞겠군군 천계의 태자 천세태자가 바로 니 녀석이다 그런 니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다 하하하하 아니 혼세마왕님이 천상계의 태자였다고? 천계의 태자 천세태자 내 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하하하 그럼 너에게 마귀마 마법을 걸어 기억을 지우고 천계와 인간계를 공격해 천자폐와 천자문조각들을 모으게 했지 하하하하 천계의 이곳을 혼세마왕님 혼세마왕님이 과거의 누구였든 저희는 훈세마왕님의 영원한 부하입니다요 끝까지 지켜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정신차려! 혼돈! 말세! 우리 속은 놈들이로도 아무리 용서고야 달라지는 건 없다 훈세, 이 녀석도 여기까지다 사라질 소, 없어질 면 다른 차원으로 사라지는 소멸! 조심해라! 대망의 상대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다니! 훗이, 원세마왕! 끝까지 방해할 셈이냐! 모든 게 네 녀석이 괴핵한 일이잖아! 미안하다 대망을 부활시킨 나의 실수를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대망을 쓰러트리는 게 먼저! 나에 대한 불리는 그 후라도 늦지 않아! 훗, 혼세! 어떻게 여기를! 분명 소멸 한자 마법으로 없애버렸을 터! 대망왕! 어? 이 혼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그 정도로 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동안 날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혼세! 네 녀석이 정령 주인을 무는 개가 되려는 거냐! 은혜도 모르는!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 어째서 당신의 수화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두 당신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았다! 내 기억은 모두 돌아왔다! 삼장이라 나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순 없어! 이런 저 배신자를! 대망왕! 제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찌익! 이 실패자 혼세마왕! 용서 못한다! 모두 없어져! 땅지! 열악지! 땅이여 갈라져라! 지친! 걔! 받아라! 대망왕! 진! radius Dok!! 비치OUR! 슬 bisog! 우뢰쳐 떨어져라! 격! 추! 아니… 어… 어떻게 된 거야? 대망왕과 혼세마왕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든 대마흥을 막아야 한다. 선호군!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나와 힘을 합쳐서 공격해야 돼!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믿고 안 믿고 너의 자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두 대마흥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대마흥을 쓰러트리기 위해서는 한자 마법 증폭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자 마법 증폭기? 그렇다. 봉인되어 있는 저 열피를 다시 깨워내야만 한다. 내가 대왕의 주위 끌 테니까 그 순간에 절대 놓치지 말아라. 뭐라고? 간다! 운전할 전! 힘! 영! 나의 모든 힘이여! 모여라! 어이! 영! 가구해라! 대마왕! 아니! 그, 그 천자탄은? 그렇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봉인의 천자탄이다! 겨워워워! 운세마왕! 네가 감히! 하늘나라의 왕자! 천세 태자 이름으로 명한다! 흥! 으아악! 대역주의 대마왕이여! 동할 동! 노장! 힘! 어둠에 다시 가두워져라! 동! 힘! 으악! 안 돼! 으악! 안 돼! 으악! 군세! 절대 용서치 않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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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 써누구! 뭐하는 거냐! 어서 여의킬을! 오, 오, 세모! 으악! 으악! 어서! 시간이 없다! 알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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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악! 역시 내 이 힘만으로 무리인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군 서너 공, 부디 대마왕을 막아내라! 모조리 암쎄버리겠다! 사라져버려라 대마왕! 해! 충! 번개! 전! 힘이여! 우충되어라! 총! 전! 아니! 혼세마왕! 네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샤, 샤오! 없어져라 대마왕! 혼세마왕! 이제야 끝났군 대마왕은 영혼의 공간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 역시 대마왕에게 이용당했으니까 하지만!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 물론 용서받기도 힘들겠지 치! 잘 아는군! 하지만 너와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서너 공! 언젠가 반드시 승부는 내고 말겠어! 헉! 바라던 바다! 네 녀석은 반드시 내가 무찔러주겠어! 헉! 자신감은 여전하군! 좋다! 기억해둬만! 당신이 천세태자라고 했지? 천세태자는 예전에 사라진 천개의 왕자 그렇다면 헉! 착각 마라! 너희 모두 과거의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난 너희들의 적! 어디까지나 혼세마왕이다! 헉! 몸조심해라 샤오 나와라! 길로! 흠!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 너와의 힘을 합해보자